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절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비교적 쉽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안법 제10조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납부할 세액에서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 1억이다 그러면 바로 세액공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절세의 효과가 큰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셨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서 많은 세무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시에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바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출금액이 가장 크고 또 지출의 성격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적이라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그 1억이 연구개발을 위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인건비에 불과한 것인지 아무래도 자의적 판단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인건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시에 어떤 서류를 구체적으로 조사관들이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소장이라든가 전담부소장의 이력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무조사 시에 연구소장의 이력서를 세무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니까 연구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연구소장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고액의 봉급을 받아가더라.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당하고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원들의 타임시트 타임시트라는 것은 직원들이 날짜별로 또 시간대별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런 타임시트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개발 성과표 도대체 연구인력개발비 개발부소에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을 도출했는지 그 성과표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표가 성과물이 없다. 그러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세무조사 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전담부소의 직원들의 이력서를 확인하고 있다. 두 번째 직원들의 타임시트를 검토한다. 세 번째 연구개발 성과표를 검토한다. 라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